이 분은 카리스마 넘치는 멋진 신사 이병찬 가수를 모셔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 분은 카리스마자님 사실 났다고 미야됐듯이 배밀 생각나지도 않거나 무엇을 주워먹고 금없으신 분야 수당이니 같은 인생아 시작이니 그리 가르쳤던 말 구구단 밤에 배웠더냐 못났노 맘 속이고 사는 게 그리 좋은 거야 두 다리를 너무 잘 잡니 다시 났다고 참치할 듯이 배밀 생각나지도 않더냐 무엇을 주워먹고 금없으신 분야 수당이니 같은 인생아 물발르게 살라고 그리 가르쳤던 말 속기에 격이 뛰냐 못났노 남 속이고 사는 게 그리 좋더냐 남 속이고 사는 게 그리 좋더냐 두 다리를 너무 잘 잡니 자신 났다고 찬치할 듯이 자신 났다고 찬치할 듯이 고통고 빌리지 않더냐 무엇을 주워먹고 금없으신 분야 수당이니 같은 인생아 수당이 같은 인생아 물발르게 살라고 그리 가르쳤던 말 속기에 격이 뛰냐 못났노 다음은 VNI 예술단의 부회장이신 이병창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이녀 음악 음악 이제는 망다신 사랑 때문에 울지 않으리 이제는 두 번 다시 나는 너를 보내지 않으리 사랑 때문에 괴로웠던 지난 날들은 이제는 이제는 모두 끝이야 수많은 사람 만나면 만나서 내 모든 걸 다 주워봐도 때가 되면 떠나 버린 무정한 사랑이더라 귀엽게 하는 것을 내가 태연야만 만나 주는 거 친한 나를 괴로움을 자 언젠가 너도 괴로울 테니까 내 모든 걸 다 주워봐도 다시 바다 때문에 울지 않으리 이젠 두 번 다시 나는 너를 보내지 않으리 사랑 때문에 괴로웠던 지난 날들은 나에게도 다시 없을 테니까 수많은 사람 만나면 만나서 내 모든 걸 다 주워봐도 내가 태연야만 만나서 내가 태연야만 만나서 내 모든 걸 다 주워봐도 내 모든 걸 다 주워봐도 내가 태연으로 떠나 버린 괴로움을 자 언젠가 너도 괴로울 테니까